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마지막 시간 플레이리스트 12 렛츠 플레이 진잠 너를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진짜 주변 사람들은 죽어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쉬어 이렇게 말로 해요 그 와중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일을 만들면 돼요 친구들이 약간 진잠 머리는 놀자니까 나랑 일을 하자고 렛츠 플레이 부캐의 발견 나는 엔잠 러입니다 하나보단 둘, 둘보단 셋 이젠 직업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의 시대 자신의 부캐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며 엔잠 러로서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저희 엔잠 러 두 분을 모셨는데요 홍성민 님 그리고 조경진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덕에서 여행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숙소, 음식업, 레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안에서 엔잠 러 하고 있는 대월회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노을이 아름다운 서쪽에 살고 있는 귀덕 주민 오늘의 엔잠 러 조경진입니다 저도 투잠 러도 아니고 엔잠 러분들을 모신다고 하니까 엔이면 정말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인가 한번 대충 세봤는데 각각 한 10개? 지금 한 10개 정도 프로젝트 몇 개 정도? 저는 한 8개로 할게요 지금 여기 사람은 3명인데요 일단 두 분이 앞에서 직업이 18개고 저 하나 더 해서 저 아나운서 하니까 19개 3명이 모였는데 직업이 19개가 있네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계기? 엔잠 러를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처음에 시작한 게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음식점을 하면서 엔잠 러로 넘어간 시기는 한 10년 넘게 한 이후에 넘어갔어요 그 계기가 뭐죠? 음식점을 하다 보면 이런 공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부를 수는 없어요 기능공들이 한 번 오면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재능이 많으니까 또 가능한 거죠 누구나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경진님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됐어요? 제가 원래 의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를 열심히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친구 이거 잘하더라 라고 소개를 해서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받던 친구분이 너 이 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연결해서 같이 축제 계획도 하고 이런 식의 저는 소개해봐 약간 다단계성 다단계예요 진짜 아름아름 앵잡이 다단계로 이렇게 늘어나신 거예요 좋은 단어 아름아름 아름아름 이렇게 두 분은 휴가가 있어요? 쉬는 날이 있어요? 어제 스케줄이 11시에 끝났거든요 오늘 아침 4시 반이면 고양이가 그때 애미오인들을 아실 거예요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갔다 오고 이제 또 전시회 준비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촬영 당일에도 이미 막 오전에 뭔가 일을 막 하고 오셨고 또 끝나고 또 어디 일을 간다고 하시고 아까 우리 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 대기 중에 막 전화가 한 그렇죠 한 5번이 울렸어요 네 네 다행히 네 아 지금 바쁜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? 내일이나 이렇게 막 연락 받고 이런 일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가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? 좀 일찍 일어나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지원 사업들도 그렇고 마을에 제안해 놓은 사업들 요런 서류 작업들을 오전에 거의 다 해요 12시 정도 되면은 이제 가게 저녁 장사 준비를 내려가는 거예요 준비 좀 해놓고 한 4시까지 쉬고 4시부터 이제 스탠바이만 하는 거예요 저녁 장사를 저녁 전화를 위해서 그 사이에 이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네 스케줄로 보면은 한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10시 반, 11시까지 저렇게 요렇게 이제 와 매일매일을 그렇게 이제 돈다고 보시면 돼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공식 이제 업무시간 사이에 살짝 쉬고 경진님의 일과는 어떠신가요? 아까 뭐 4시 몇 분에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집에 제가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이가 4시 반이면 계속 밥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밥을 주고 운동을 간다던가 아니면 하루 이제 일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시작하는데 전 요일별로 분리를 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마을에서 뭐 유튜브 강좌 지금은 그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이어서 그 해설사의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요일, 목요일, 내일이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펜션 청소하고 나와서 뭐 전시회 준비하는 건 유소년 스포츠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유소년 스포츠에서 그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도 가고 경기 관람도 하고 그렇게 요일별로 잘라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그 와중에 틈틈이 이런 좋은 분들도 만나 뵙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두 분은 약간 방송을 나와주신 게 지금 기적인데요 저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짬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두 분은 하루 24시간인 게 정말 그 24시간이 모자라 약간 깔아주세요 네 24시간이 진짜 하루가 몇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워요 아니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경진 님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해녀학교 출신이래요 아 네 저 해녀학교를 한숨풀 해녀학교를 나왔는데 입문반도 나오고 직업반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? 거기 그 보통 해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행해서 내가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친구들의 그런 에너지를 다 모아놓은 그런 응축덩어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누군가 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서 꼭 해녀학교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해녀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제 자리에서 해녀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요? 아니 그러면 언젠가 지금 아까 그 여덟 개 그 N잡에 더해서 또 하나 추가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해녀가 그렇죠? 어쨌든 직업반까지 나오신 거니까 직업 해녀로서도 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럼 이렇게 좀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유독 애정이 가는 일도 있나요? 저는 여행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행 사업이 한 분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보면은 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온라인에서 일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냥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합하는 일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 적성에 맞아요 결과를 잘 만들어냈을 때의 어떤 성취감 인정에 대한 욕구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음 경진님은 어떠신가요? 제가 지금 마을에서 많은 활동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좀 애정이 많이 가기도 해요 귀덕에서 귀덕 주민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을 축제도 기획하고 그러면서 마을 투어도 준비하고 이런 게 좀 애정이 가는 거 같아요 주민으로서 제가 좀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기획에 대한 게 항상 생각하고 하는 게 이런 쪽 마을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전형은 기획자세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아까 전에도 이 방송국 약간 이 돌아가는 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언젠가 도전하실 것 같은데 촬영 전에도 오 카메라 감독님 멋있어 보이는데요 멋있으세요 약간 PD님 멋있어 보이는데요 멋있으세요 이러고 저한테도 약간 어 아나운서 제가 섭외하고 싶어요 이러셔서 언젠가 이쪽도 도전하시는 건가요? PD 감독? 제가 섭외해서 이분들하고 뭔가 하고 싶네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? 좋아요 언제든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? 아 좀 쉬어라 뭐 이런 말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또 애정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 건강 괜찮니? 밥은 먹니? 이런 말도 하실 것 같은데요 반응이 딱 두 가지를 나뉘어요 처음 본 사람들은 아까 아나운서한테 부러워요 멋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주변 사람들은 죽어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쉬어 이렇게 말로 해요 그러니까요 건강검진 잘하시고 네 저도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경우엔 주변에서 뭐라 하세요? 주변에는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마을 내에서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제가 사업적인 관계 말고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오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가족이죠 와이프하고 어머니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알고 하니까 딱 두 사람만 말려요 어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네 두 사람만 근데 이제 가족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계속 일을 하니까 같이 여행을 가는 부분들이나 같이 놀아 달라고 하는 거 애기 성장하는 데에 아빠로서의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희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건강 문제하고 이제 삶의 어떤 질을 좀 바꿔보자고 하면서 와이프가 저는 좀 약간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 뭐 친구 있으세요? 경진님? 있으시겠지만 제가 N잡러를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요? 좋아요 네 사실은 N잡러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제 주변 분들을 잃을 수 있어요 일에 밀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 때문에 친구나 좋은 관계들을 좀 놓친 건 아닌가 이거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갖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일을 만들면 돼요 진짜요? 친구들과 일을 만들면 돼요 오늘도 저희 친구들이 약간 진절머리나 그러면 축제 아니 놀자니까 나랑 일을 하자고? 이러면서 네 기획을 해서 강사님으로 제가 초빙을 해서 돈을 드리고 네 돈 주면 좋죠 그렇죠? 친구하고 싶으시죠? 네 저도 친구할래요 경진님이랑 아니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은 그런 소득이 약간 정말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약간 대략적으로만 뭔가 좀 진짜 괜찮나요?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? 되게 멋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을 다니면 시간당으로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중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여행사에서 수익이 나고 그리고 숙박에서 수익이 나고 트래킹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것들이 이제 쫙 깔려있는 구조가 N잡일 수도 있죠 부럽다 근데 이제 노동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건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괜찮다 괜찮다 열심히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게 우린 다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경진님도 괜찮다 저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요즘에는 원래 주업이 저희가 숙박업인데 숙박업은 조금 하얀색인 것 같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만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일을 했을 때 페이가 따르거나 보람이 따르거나 근데 저는 두 번째도 소중하거든요 마을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돈을 따로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행복 농촌 만들기 컨설팅 그걸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마을에서 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보람이 따르면 돈이 충족되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하긴 우리가 여기서 잡이라는 게 그 직업이라는 게 꼭 돈이 무조건 따라야만 직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경진님 덕분에 또 하게 되네요 나에게 보람이 주어진다면 그쵸 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와 진정한 워커홀릭이신 거죠 저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약간 들어보니까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있으실까 싶지만 앞으로도 혹시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? 저요? 네 저는 한 게 있어요 또 뭐죠? 스케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지역에 있으면 제가 엔즈 암너인데 여행이라는 아이템만큼은 글로벌적인 엔즈 암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역을 잘 키워놓으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적인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글로벌에 대해서 엔즈 암너가 되는 게 글로벌 엔즈 암너가 되시면 아침은 중국에서 일하고 점심은 한국에서 일하고 저녁에 어디 일본 가입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게 싫어서 로컬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객들을 글로벌화 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좋네요 로컬에서 일하는 게 글로벌에서 일하는 엔즈 암너가 될 수 있으니까 글로벌화 엔즈 암너를 꿈꾸시고 경진님은요? 우선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접목한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AI 쪽 메타버스 쪽 관심이 많아서 전혀 모르거든요 이과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을 관광 사업이 조금 더 그 마을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와 진짜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그냥 이 사회 흐름에 맞춰서 새로 나오는 거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어떻게 나의 일과 접목시켜 볼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 같아요 그쵸? 아까 AI 메타버스 얘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새로 나오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지 않나요? 공감은 안 하시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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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재밌어요 배우고 싶지 않나요? 배우고 싶고 오늘 약간 소외감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 N잡러 분들과 약간 자극 제대로 받아보는 시간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두 분의 꿈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N잡러로서 이제 더 많은 N 플러스 알파를 넘보일 수 있는 진정한 N잡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근데 다른 분들도 훨씬 많은 N잡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나오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아나운서 분 왜 이렇게 예쁘신가요? 오늘 출연을 해보니까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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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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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